대학 청년 대교부 대학 청년 대교부 휴엔하모니 국내외 단기 선교 일정을 계속해서 공유해드립니다. 7월에는 순복음 중부교회를 시작으로 고성순복음교회와 순복음 대전하모니 교회를 가게 되었고 8월에는 하보디아와 플리피드로 해외 선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일정을 공유해드리는 만큼 함께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주시면 선교지와 또 선교를 가는 분들에게 많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관심과 중복이도 부탁드립니다. 헤데스다 수성교회 수양의 봉사자 모집을 합니다. 8월 26일 토요일에 봉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자세한 문의 및 신청은 각 구역장님들을 통해 부탁드립니다. 오늘 오후에 대해 침석한 청년들 중 대학 청년 대교 구역에 소속하길 원하시는 신세들은 세가족 중명에 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부 마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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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